안녕하세요. 호미숙 여행작가입니다. 영상에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경기도 구리동구릉에서 특별한 행사가 있어 다녀왔어요. 동구릉에서 비공개 구간인 자연학습장을 특별 개방하는 동구릉, 비밀의 정원을 가단 행사입니다. 김태위 조선왕릉의 설사의 해설로 숲에 관련 다양한 정보의 해설을 듣고 왕릉에 대한 해설도 들을 수 있었어요. 동구릉은 동쪽에 아홉 개의 릉이란 뜻으로 건원능, 현릉, 목능, 숭릉, 휘릉, 해릉, 원능, 격능, 수릉이 있습니다. 녹음이 울창한 소나무 숲길을 따라가는 길 새소리와 숲파람 소리와 청명하게 맑은 날이라서 더욱 시원하게 느낀 날이었어요. 성수연 한국풀피리협회 회장님의 풀피리 연주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어느 현악기보다, 어느 관악기보다도 고운 선율에 놀랄 정도였는데요. 아카시아 나무 이파리를 나눠주고 풀피리를 직접 체험해 봤는데요. 나뭇잎 이파리를 반을 접어 살짝 입술 가운데 대고 바람을 불면 피리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다시 숲 체험하면서 숲캉스를 떠나며 소나무가 산책길 가운데로 굽은 이유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어요. 빈자리를 찾아 햇빛을 보기 위해서 굽은 거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산철죽이라는 나무를 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주 보는 철죽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도 새삼 깨우치게 되었어요. 야외 공연은 또 다른 감흥을 주었는데요. 국악 퓨전 공연으로 아름다운 국악악기의 선율과 바이올린 첼로 사양악회가 어우러져 힐링 음악회가 되었습니다. 그늘막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연주회에 빠져들 수 있었어요. 앙코르 연주를 들으면서 제대로 힐링 여행을 하고 왔습니다. 소리꾼 정초롱님의 국악도 감상할 수 있었어요. 모든 행사를 마치고 내려오면서 경능에서 왕능에 대한 설명을 추가로 들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자세히 알고 싶다면 영상 아래 상세 보기를 클릭하세요.